경기장은 수많은 서퀴처들로 열기가 뜨겁습니다. 오늘 경기엔 곧 경기를 되돌아보시다가 좀 어떨까요? 75선은 패배하기는 했습니다만 아쉬운 경기를 보완해서 다음 경기에 임해야겠죠. 네, 그렇죠. 시청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.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했습니다. 한준희 해설위원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준희 해설위원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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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히 맛있어적 hyperl misin결 qual fifty-five neither ominous 하 Professional jesteśmy laskabanzi 해설위원수Ư삼้황is.. 한준희 해설위원 수고하셨습니다.